마지막 밤이네. 전화 왔어, 아가씨. 먼저 잘게. 난 좀 피곤해서. 어, 혁주야. 이야, 목소리 밝은데 정희수. 오랜만에 고향에서 쉬니까 좋아? 어, 좋아. 아주 좋아. 반국행 비행기라서 보는 눈들이 많을 거야. 따로 움직이는 게 낫겠지? 그래. 그동안 즐거웠어. 정희수 씨! 정희수 씨. 정희수 씨. 정희수 씨. 야, 만재야. 어? 이 다음 동작 좀 가르쳐줘. 정말? 나 생각한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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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슨 태권도 승급 심사냐? 야, 누가 상민 검은지 좀 매줘라. 하! 잘리지 않으려면 몇 달 안에 기본 다 마스터 해야 된다며. 난 그냥 쭉쭉 진도대로 나갈 테니까. 따라오든지 말든지. 희수 마중 나가냐? 몇 시 도착이래? 지금 나가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갔다 올게요. 어. 다녀오사! 네. 희수가 누구야? 우리 팀 멤버 있어. 저는 웨인. 자! 다음 동작은 웨이브로써. 웨인도 있어. 꼬래! 저 성격에?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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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어떻게 해? 넌 왜 이렇게, 넌 왜 나무토막이냐? 빨리 빨리. 형! 춤 자료 있나 여기저기 웹소핑하다가요. 일본의 렉스형 팬 사이트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찍은 사람은 그냥 뉴질랜드에서 렉스 봤다 신기해서 올렸나 봐요. 근데 뒤에 여자 혹시 희수 누나. 하, 유이브. 우린 언제, 언제 있겠어? 살이 찌게 돼. 어머, 혹시요? 아우, 진짜 우리 이런 게 아닐. 언제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 사진 봤어? 렉스, 일본 팬 사이트에 뜬 거? 정말 휴가 간 거 아니야? 남들은 바빠 죽겠는데 혼자 밤만 뒤야. 아니, 근데 뒤에 렉스, 일본 팬 사이트에 뜬 거? 저녁에 매니저 팔 잡힌 여자는 누구야? 정상현의 애인 있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맥스랑 사귀는 여자가 돼! 보혈피식, 보혈피식! 어휴, 갑자기 웬 비야와. 아버지는 만났어? 응. 뭐라셔? 그냥 뭐. 렉스 자식 한강인가 봐. 촬영 끝나고 인텔 푹 쉬다 들어왔대. 너랑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것 같던데. 혹시 다니다 만났냐? 아니, 뉴질랜드 넓어. 그럼 확인. 답답하네, 공기가.